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학과의 예언서의 말씀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리우스 임금 제2년 6째 달 초아룻날 주님의 말씀이 학과의 예언자를 통하여 스왈티엘의 아들 쩌루 빠벨 유다 총독가 요 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다 망군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과의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바리꾼이 품삭설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망군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새로운 길을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들은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전삼룡 요셉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벌레는 잎을 보지만 나비는 꽃을 봅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 가려지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도 돈이고 물도 돈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예수님도 그런 분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많은 사람들과 헤로데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죽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헤로데도 이런 의견에 동참하며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은 본당에 소속된 신앙인들도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기보다는 자녀의 성적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성공이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왜곡되고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하느님도 왜곡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진정부모로 보이면 부모에 대한 감사만이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감사만 솟구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